오늘은 각 미션마다 3회 이상 사망할 시 내일 방송이 5분씩 연장돼요. 나 상관없는데? 일부러 죽으시면.. 일부러 죽으시면.. 맞아. 응애는 한 번씩 죽으면 되는 건가? 앗쾅! 응애 모드 갈까? 너 응애잖아. 너 새아 아가 아니야? 맞아, 나 아가야. 그럼 응애 모드 해야지. 응애 모드 안 하면 충만자 내일 집에 못 가요. 어, 새아 게임 못 하는 거 어쩔 수.. 아니, 아이씨! 왜 그랬어요? 네파리오스, 이제야 만났군. 준비됐지, 이대? 당연하지, 라첸. 철칸! 철칸! 사라져! 이 로봇들도 처음 만나네? 아.. 아.. 에이.. 헤이! 왓퐁! 이 로봇들도 처음 만나네?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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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진짜 나중난다. 땡큐! 날 먹으면 좋겠어. 키트누나가 여기서 활약할 때는 아닙니까? 키트누나? 오우, 좀 쎈데? 왜 아무것도 못하는 애인줄 알아? 어, 전선 못 치는데? 오우! 아, 이거 필요만 땅이야. 응. 어, 이제 죽었어. 계속 들었어.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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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맛있어. 진짜. 컷! про Paying 팬방 entery 24 크밍 늨 anlat 이렇게 해적 세트 세 개 모으면 사이도 맞고 있어 와 그 손색에 맞는 걸로 아 손 색깔에 맞게? 블랙 앤 옐로우 블랙 앤 옐로우 이거 아니면 왼쪽 오호 왠지 저 모자랑 헬멧도 갖고 싶지 않아? 좋긴 해 실버로 가자 그럼 웨이브가 다섯 개 있으니까 아이템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아 오우 어우 딱 쳐 딱 쓰고 딜 안 나오는 것 같아 어쩔 수 없나? 아껴놨는데 아껴놨는데 이걸 꺼낼 수밖에 없는 건가? 너 꺼내지 않으려 했어만 지옥 처형장 울어라 지옥 처형장 컷 컷 컷 컷 리벳이 우승합니다 야호 이겼다 실버 정도는 무사히 가겠는데? 이번 엔소 미션 룸 룸 룸 룸 룸 이 애들이 폭발 너가 들고 있는 무게가 폭발 무기니까 좀 이렇게 몰아가지고 그렇지 오 잘한다 드디어 네 이거 주방 맞아요 주장자 오히려 오히려 시켜줘 하나만 키고 나면 하나 땡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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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빛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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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? 친구 몰랐네. 잠깐만 잠깐만. 뭐야! 뭐야! 갑자기 친구! 갑자기 친구! 난 친구 얹어? 난 친구 없어? 갑자기 본인은 친구 없다고? 너무 빠른데? 다친 거 많은데? 이거는 지금 게임기 힘들겠다. 5번 거를 사고, 그걸 좀 업그레이드 해야 깰 수 있겠는데? 사러 가네요 지금? 돈 많으니까. 오! 24분이다. 5번 거 다시. 5번 거까지 다. 이건 뭐 줬어. 되게 비싸다. 바로 일시불? 일시불에. 퇴대 탄현이 2개 증가. 오케이, 이거 좋은 거 같아. 그럼 다음 다시 쓰러트리러 가볼까? 볼까? 오몽글 사고. 오몽글 사고. 이끼웅. 에이, 고자. 모르고 잡았던 게 부수전이야. 그렇네. 난 어디를 좀 움직였을까? 여긴 어디를 좀 움직였을까? 진짜 엄청 잘.. 퇴대에, 퇴대에 스페이스 개 잘하네. 펑. 아, 너무 못하잖아요. 나면서 오몽글을 발사한다. 나면서 로켓런처를 발사한다. 이 스페이스 누워있어, 나 스페이스 발사. 오! 발사래. 아, 저 가까이 갔어. 공적전. 나도 공적전. 오! 망치나가 진짜 해버리네? 오, 너무 잘하네. 오! 파란이 정전인데. 타령 봐, 타령 봐. 마지막에 딱 부수 나오자마자 8마리 딱 8개 장전해놔서 푹 질렀어. 오른쪽. 나 두 자리에 좀 약한다. 뼈고? 아! 두 자리에 좀 약한다. 여덟 개 다 모아서. 왜 이렇게, 왜 이렇게 수술술 거려해. 야! 죽어, 죽어. 나가, 나가, 죽어. 한 발 더, 한 발 더. 한 발 더. 오케이, 굿. 타령, 타령, 타령 28. 타령 6발. 타령 6발. 한 발. 한 발. 한 발. 타령 5발. 4발. 타령 6발. 1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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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ereav. 1발. 1발. 2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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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발. 5발. 2발. 2발. 1발. 테디어에서 담술까? 선생님 두 발 남으셨습니다 선생님. 이제 두 발. 두 발 남았습니다. 한 발. 아 한 발? 또 한 발이야? 네. 나이스! 나이스! 우후! 태아가 최아파입니다. 이게 한 번 더 막말이야. 네 그럼 끝나죠? 하나 더 남았죠? 네 그럼요. 근데 이거 보수장이 오히려 쉬워. 그리고 우리 워호 사온 워홍고 레벨 3짜리 아주 그냥 면상에다 퍽 부어버려. 안녕하세요. 워홍고? 아? 이 친구는 잠깐만요. 나, 나 이번 생각도 못 했는데. 워홍고가 있잖아 우리. 하나에 3%씩 빠지네. 머리를 맞추면 좀 더 냄새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. 와 이걸 묵은 시네. 우리 친구들이 시야를 방해하고 있습니다. 도전하시지 마요. 야! 피할 준비하시고요. 들어가는 바닥뜨리. 피하시고요. 나이스. 제가 봤을 땐 집게이를 휩쓸기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피하시고요. 나이스. 채영 승사하시고 지금 너 마이 갓 이러고 있어 어 채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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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영 먹었어 채영 먹었어 아홉시 방향 타냐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야 집중하고 이게 너무 타냐기나 해서 지금 해피샷 해피샷 빠생 나이스 이게 나야 해피샷 볼트 획득량 10% 증가 사이버전사 꼬리 갑옷 입었네 아 선생님 꼬리 볼려고 꼬리 볼려고 꼬리 볼려고 꼬리 볼려고 꼬리 볼려고 꼬리 볼라고 blessed kabul 쫌 감사합니다.